음, 완벽해! 과학적으로 정리된 21세기 독심술! 귀여운 얼굴과 쭉방한 몸매만이 청춘사업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! 아, 으악! 서, 성도씨! 아, 죄송합니다 대리님! 놀라셨어요?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 흠흠 아, 그, 그랬죠 참? 뭐, 당연히 잘했겠 저라! 잠깐, 아까 분명 첫 단계가... 아, 맞아! 나 평소였으면 분명... 그래,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될 거야 그렇다면 당장! 어? 대, 대리님! 야,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걸 지금 잘했다고 가져온 거야? 아, 아, 그, 그게...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새끼 잘한다 잘한다니까 밑도 끝도 없어? 너 요즘 얘기 자주 들려, 알아? 자신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던가! 앞으로 이빨 보이고 다니지 마라 네, 제, 죄송합니다! 아, 이,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른 느낌이 낫겠지? 당황하는 모습도 귀여운걸... 자, 다음은... 응? 두 번째 단계, 대놓고 빤히 쳐다보기 저명한 심리연구가 사다토 놀이이루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, 사랑을 느낀다는... 어머머, 주차기야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웅 어? 어? 저, 저건... 성도씨, 휴가 언제 갈 거예요? 전현이! 남의 휴가 계획은 왜 물어봐!? 지난 척 굴지 말란 말이야!!! 으으으으으 guardians! 안되겠어 바로 다음 단계! 그러니까! 질투심! 죽고 못 살 정도의 질투심! 으흐흐! 이 자식아! 언니언한테 늘히 돌아가는 거야! 나라고 다른 남자, 먹고 쉴 줄 알아! 아, 휴가 겹치면 안 되죠? 어, 저는... 응? 응? 이보게 한네리 난 여우 같은 마누라와 도끼 같은 자식들이 시끄러!! 나, 다들, 잘 봐!! 나 이 사람이라 갈 때까지 갈 거라고!!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부장일세 지, 진짜로!! 진짜로 갈 때까지 간다! 뽀뽀한다!! 어머~~ 아깐 정말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유도 3단인 부장님이 잘 정리해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질투나잖아 이러면 부장님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